네 반갑습니다. 작가 이대강입니다. 오늘 진나책 1기 수강생분 중에서 김상미 작가님 약 2시간 정도 컨설팅 및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.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좋았던 점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점이 오늘 좋으셨나요? 이제 코치님이 직접 책을 내보셨던 분이니까 본인이 본인도 어떻게 책을 냈는지 고군분투한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. 제가 사례 모으는 거에 있어서 많이 좀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도 팁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목차를 뽑았는데 목차의 순서 흐름이라든지 어느 부분이 앞부분 와야 되고 뒷부분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도 다 순서도 좀 배열해 줘서 도움이 되었습니다. 네 저도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저희가 9주차 때 보게 될 텐데 그때까지 목차도 완성하고 또 한 꼭지를 꼭지 오늘 첨삭을 좀 더 해드린 다음에 한 꼭지를 더 완성하는 걸로 한번 그렇게 숙제를 하나 더 내드리는 걸로 해보고 오늘 컨설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메일 보겠습니다.